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 파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범규 변호사, 최경선, 멜경제, 논설위원, 김남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 변호인 중에 한 명이 손변호사님 나오셨으니까 좀 자세한 얘기를 저희가 이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요, 손변호사님. 대통령의 근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전번에 제가 삼성동 사제 처음 옮겨오신 날 다음에 그 다음날 한 번 아침에 뵙는데요. 집안이 좀 썰렁하고 보일러가 몇 년 동안 안 돌아가다가 하다 보니까 안 돌아가니까 임시로 난방기구도 갖다 놓으시고 전기로 이렇게 하는. 집안이 썰렁하고 그랬습니다. 아직 완비가 안 됐군요. 아직 경황 중인데. 이제 닷새 조사가 남았는데 이런 좀 의무점을 제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검찰하고 특검 조사에는 좀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다가 검찰 조사에는 소환 날짜에 딱 맞춰가지고 조사에 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신분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우리나라 헌법에 따라서 불소추 특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소추 특권이라는 것은 불소추 특권의 세부적인 의미를 놓고 학설에 따라서는 소추가 안 된다는 것이지 수사는 된다. 또 수사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걸로 나뉘고 수사가 또 된다라는 견해에서는 강제 수사는 안 되지만 이미 수사는 된다 이렇게 또 나뉘고 또 어떤 견해는 이미 수사도 되고 강제 수사도 된다. 여러 가지 학설에 대립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은 대통령의 신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사소추 불소추 특권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일반 국민인데 어떻게 일반 국민과 똑같은 상황인데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을 방법도 없고 당연히 응해야 되는 것이죠. 방법이 없어요. 다른 게 아무 대안도 없고 당연한 건데요. 그렇죠. 지금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 민간인 신분이니까 검찰 조사 당연히 받아야 되고.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최 회원님. 그렇죠. 그러니까 21일 날 검찰이 출석을 요청했을 때 오는 것은 당연하고 수사를 받는 것도 당연하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 신분일 때는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또 대통령 입장으로서 설례를 남기는 문제가 있어서 아마 많이 여러 가지로 조심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간인 신분으로서 그런 법적 특권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적극 협조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신분이 변화가 돼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건 달라진 게 맞는데 이 조사에 대한 태도가 과연 달라졌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여쭤보고 싶은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내리기 직전에 제가 청와대에도 아는 분이 있어서 물어보면 그 당시에도 4대4 정도로 기각될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떤 판단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보는 판단하고 상당히 좀 판단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꾸준히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지금 검찰이라든지 특검에서 수사한 것들이 호황되다. 이런 말씀들을 쭉 해오셨기 때문에 저는 옆에 손 변호사님 계시니까 변호사님은 정말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소통이 잘 되는지. 그리고 그런 어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혹시 좀 태도 변화나 이렇게 쭉 설명을 해드렸을 때 초기에 받아들였던 거하고 중간 단계라든지 이제 뭐 탄핵이 임박해서 그 이후 이때 좀 태도 변화가 좀 있으신지. 그 부분은 다 좀 사표해 주시겠어요. 4대4로 될 것이라는 생각은 저도 계속 4대4로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런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제 8대0으로 나오기 한 2, 3일 전에는 아, 이게 4대4가 안 되겠구나. 6대2가 되거나 7대1이 되거나 잘못하면 8대0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3, 4일 전에부터 하기 시작했죠. 그 전에는 4대4로 생각을 했고요. 그 생각이 바뀐 계기가 있으셨나요? 그것은 이제 여기 계신 어느 누구분도 헌법재판소의 재판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이 없을 거고 경험한 분이 없으실 거예요. 다 뭐냐면 언론에 의해서 전달되는 재판의 모습을 보신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맹세컨대 언론에 의해서 전달된 재판의 모습이 아닌 처음부터 끝까지 그 현장에 계속 있었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4대4로 예상을 하지 8대0으로 예상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예, 예. 그리고 검찰이나 특검 조사에 대한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혹시 있느냐도 어떻습니까? 태도 변화라는 게 뭘 의미하십니까? 그러니까 초기에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해서 허황됐다 또는 엮었다.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결과에 대해서 인정 못하시겠다는 표현들이 꾸준히 이어졌거든요. 그 표현들이 조금 더 달라지시지 않았는지 아니면 일부는 수긍하시는 게 있으신 건지. 그 표현, 과거에 표현했던 부분. 그게 말하자면 대변인인가요? 대변인에 의해서 낭독되기도 하고 했으니까. 유영화 변호사고. 유영화 변호사에서 표시되기도 했던 그런 표현들.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지금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는 것 같고요. 저는 대화는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그러한 과거의 당시의 표현들을 똑같이 생각하시고 하셔도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때와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는 적어도 안 된다. 검찰 수사가 사상 누각이고 상상과 이렇게 막 폄하하는 그런 식의 인식을 지금 가져서도 안 되고. 지금 가지고 있지도 않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사는 재판과 다릅니다. 재판이 벌어져 있을 때. 또 이거는 뭐냐 하면 심판자가 있고 대립의 상대방이 있는 대심적 구조거든요. 재판이라는 건. 그런데 수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는 특히나 지금처럼 누가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싸운다든지. 고발인과 피고발인 싸운다든지. 이런 건 좀 대심적 성격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그렇지 않거든요. 누가 지금 누구하고 싸우는 이런 재판이 아니거든요.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법 재판과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마치 재판을 하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헐뜯듯이. 이렇게 상황을 그렇게 전개시키면 안 되죠. 당연히 수사의 본질에도 안 맞고. 그러니까 그동안 저희가 알고 있었던 검찰이나 특검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태도가 이제 좀 바뀌었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아까 여쭤보신 게 변호인단하고 소통이 잘 되느냐. 그러니까 헌재 심판을 받을 때는 대리인단하고 박 전 대통령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걸로 저희가 느꼈었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그것도 참 희한해요. 그것도 희한해요. 그걸 왜 저는 희한하다고 보냐면. 여기 김남국 변호사님도 계실 텐데. 기자가 취재원을 밝히라고 하면 안 밝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변호사도 의뢰인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비밀을 지켜줘야 됩니다. 의뢰인과 어디서 만났냐, 몇 번 만났냐, 만나서 무슨 얘기했냐, 너희들은 어떤 방식으로 만났냐. 이런 거를 외부에 발전한다는 거는 산부인과 의사가 자기 산부인과 환자를 치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 이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너무 관심들을 많이 가지셨는지 어떠는지 모르지만 오해가 너무 많이 양산된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못한 것이 조금 과장됐다는 지지신가요? 얘기를 못한 것도 많고 얘기해서는 또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많죠. 의뢰인과 변호사의 관계는. 그런데 언론은 유리알같이 다 밝혀라. 그렇게 돼서 안 밝혀지면 많이 알고 싶어 하시고 그런 심리는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다, 다 일일이 그걸 다 밝힌다는 것은 그건 좀 기대하기가 어렵죠. 잘 되고 있다는 취지로 일단 이해하겠습니다. 아마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 대리인단이 이렇게 좀 단합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한 이유가 사실은 변론 방향이 김평위 변호사님이 갑자기 각하 주장이나 손봉규 변호사님도 각하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중환 변호사님이 기자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소통을 하면서 변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르겠다, 그 부분은 김평위 변호사님께 물어봐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마지막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우진 술문을 대신 읽는 과정에서 이동욱 변호사가 읽었는데 그걸 가지고 원래 김평위 변호사가 읽어야 되는데 잘못됐다,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떤 국민들이 생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진짜 궁금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지막 민경욱 대변인을 의원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진실은 밝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진실이 조금 다른 것이냐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과 관련해서 사실 인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사실을 인정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검찰 수사 얘기하고 그 부분이 많으니까 헌재 얘기는 잠깐 뒤로 좀 뺄까요? 아니, 검찰 수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헌재에서는 이미 사실을 인정을 했는데 결국에서는 검찰 수사에서도 아마 헌재에서 인정된 사실을 중심으로 아마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진실이 조금 다른 것인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그런데 헌재에서 인정한 사실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 지금 검찰에서 밝히려고 하는 부분, 또 검찰을 통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 또 더 나아가서 앞으로 향후 재판에서도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밝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조사해야 할 부분은 뇌물 수술을 했느냐,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를 했느냐, 강요를 했느냐, 이런 형사법적 위반, 형사 규정의 구속요건 해당 여부, 위법 여부, 처벌 가능 여부 이런 걸 지금 밝혀야 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판단한 바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란으로 놔두고. 불리할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처분을 발표를 안 하셨죠, 결정을 안 하고 그 부분을 헌법적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헌법 위반이 하나 있는 거예요. 대통령 권한, 남용과 국민주권 위배, 이걸 이렇게 해서 파면 처분을 한 것이지, 파면을 한 것이지 헌재에서 무슨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새로 이 부분은 형사법 위반 부분을 새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민원장님도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시죠. 다툼이 굉장히 있겠죠. 그러니까 뇌물죄나 이런 부분에 다툼이 굉장히 있는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끝난 탄핵인데 왜 깨끗이 이제는 더 끝난 일을 그 국가 지도자로서 지내신 분이 승복을 아주 쿨하게, 우리들 말로. 쿨하게, 현재 결정을 쿨하게 못 받는 게 억울한 부분하고 헌법을 위배한 부분하고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물론 저는 향사 뇌물죄 부분은 다툼이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무죄날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렇게 해서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헌법 수호 의지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파면 결정을 했는데 그걸 왜 흔쾌히 승복을 못 하시냐 이거죠. 그 부분은 어떻게 해요? 그럼 변호인들하고 좀 그런 걸 소통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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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 말씀도 저는 상당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에 그 브라질의 여성 대통령도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그 탄핵이 된 이후에 그 반응을 보면 이건 의회의 쿠데타였다. 의회의 쿠데타였다 하면서 맹비난을 했어요, 그분은. 맹비난을 하면서 그냥 엄청난, 말하자면 어떻게 표현하면 저항이라고 할까요? 아주 그냥 강력한 불만을 표시하고 그런데 그렇게 격한 반응을 보이는 그분에 대해서 막 비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 그러니까 어찌됐건 파면 선고가 됐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대통령 자리에서 강제로 이렇게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끌려 내려온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그 지금 또 형사 재판은 아직도 이제 시작을 해야 되고 형사 수사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진리는, 진실은 나중에라도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가리켜서 그걸 가리켜서 막 승복하지 않는다. 너무 이거 좀 잔인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형사 재판까지 다 끝났다. 형사 재판까지 다 끝나고 대법원에서 형사 재판까지 다 끝나도 그래서 이제 감옥소로 가는 사람도 아, 나 이거 억울하다. 대법원 재판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나는 전혀 돈 안 받았다. 이런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헌정사에. 최근에도 있고요. 그런데 아직 헌법, 이제 검찰 조사가 이제 시작도 아직 안 됐어요. 그런 상황이고 이제 탄핵에서는 이미 탄핵이 인용됐고 그래서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 그러나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그 정도 얘기를 가지고도 이렇게 그냥 막 무슨 큰 무슨 일이 난 것처럼 너무 이렇게 하는 게 아직도 대통령으로. 아직도 대통령은 아니지만 아직도 많은 어떤 정치적 지분을 가지고 있다거나 어떤 상당한 국민적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편에서 이게 겁이 나서 그러는 건지 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자기들 말, 언법에 따르면 그냥 야인에 불과하고 시민에 불과하는데 왜 그렇게 그 말을 가지고 이렇게 부담을 가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놔두시죠. 저는 손 변호사님 말씀도 맞습니다. 일단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됐고 청와대에서 물러난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성복한 것이지 불복한다면 아직도 청와대에 남아서 난 불복하겠다고 그러는 게 불복이지 지금은 성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기대했던 성복의 모습하고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제 실망감이라든지 안타까움, 아쉬움 이런 걸 표시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날 10일 날 탄핵이 되고 나서 시위대 중에 3명이 목숨을 잃는 일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초에 기대하기로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자마자 대통령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앞으로 형사재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고 앞으로 다투어 나가겠지만 오늘 있었던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고 우리 지지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흥분하지 말고 질서를 지켜주기 바란다. 이런 정도의 성명이 나와줄 걸로 제가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왜 이런 기대를 했냐면 2007년 한나라당 경선 직후에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경선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다투고 나서도 이명박 후보한테 경선에서 졌을 때 그 이후에 박근혜 후보가 보여준 성복 연설이 워낙 감동적이었고 인상에 크게 남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이번에는 더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부터 부친 말씀 있으세요? 경선에 패배했을 때 상대방에게 정치적 어떤 승리자에게 축복을 해주고 또 더 큰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힘을 합친다라는 이때 정치인이 가지는 승복의 의미와 나 자신에 대한 재판, 나 자신에 대한 어떤 단죄, 여기에 대한 승복의 의미는 차원도 다르고 이건 전혀 같이 견줄 만한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너무 저희 언론이나 국민이 너무 이걸 빠른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다 정리를, 너무 성질이 급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다, 그러니까 500페이지짜리 책도 다 정리, 빨리빨리 정리해가지고 5페이지짜리 서브노트로 요약하고 빨리빨리 정리해서 간단하게 해서 개념하고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이러실 만한 성질이 아닌 사건인 것 같고요. 앞으로 두고두고 어떤 사법적으로도 연구의 대상이 되고 또 앞으로 두고두고 역사적으로 음미가 될 만한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소환조사를 받게 되면 구속수사냐, 불구속수사냐 이 부분도 굉장히 쟁점이고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선변호사님은 구속수사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시겠죠. 뭐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를 앞에 두고 있고 이 수사라는 것은 재판과는 전혀 다른 구조가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구속의 주체는 과연 검사냐 아니면 판사냐 이것도 학설의 논란이 있지만 법조항을 해석해 볼 때는 구속의 주체는 검사입니다. 검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가지고 중간에 뭐 뭐 뭐 뭐 생각되고 마지막에 구속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판사의 영장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구속의 주체는 검사거든요. 그런데 이제 검사가 과연 뭐 법도 당연히 법에 의해서 따져야 될 것이고 혐의 사실도 따져야 될 것이고 또 구속의 필요성도 따져야 될 요건도 법정된 것 쪽으로 따져야 될 거고 더 나아가서 이제 뭐 검사가 그래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는 제가 모르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여론도 좀 참조를 할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권한을 가진 검사 앞에서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으로서는 억울한 점이 있다면 억울한 점 또 구속이 돼서는 안 된다면 안 되는 점 이런 점들을 소상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그쳐야지 그렇게 그쳐야지 주체를 놔두고 어 구속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여기 공개적인 방송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매우 굉장히 몸을 좀 낮추시는 수사의 본질에 아니 이게 기소가 됐다면 다르죠. 만약에 기소가 됐다 뭐 뭐 기소를 안 하면 종국처분을 해버렸다든가 아니면 기소를 해서 지금 재판 중이다 하면 재판 중이다 그러면 당연히 검사는 이제 적이 되는 겁니다. 당사자적 주의에 대심적 주의에서 그래서 얼마든지 수쟁적 얘기를 하고 얼마든지 해야 되지만 지금 그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그런 상황에 변호인이라는사가 나와가지고 공개된 석상에서 막 그래버리면 자기 의뢰인을 완전히 그냥 공격으로 몰아가는 거죠. 대충 좀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아무튼 이제 조사를 받게 되면 전직 대통령이고요. 여러 가지 신경이 있을 게 많으실 것 같아요. 포토라인에 서는 문제도 그렇고 어디에서 어떤 환경에서 몇 시간 조사받느냐도 굉장히 좀 신경이 쓰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는 어떤 저희가 적어도 법적으로는 특별 대우를 요구한다든가 더 나은 대우를 요구한다든가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거는 거기에 위법한 어떤 조사를 강행하려고 한다든가 모르겠지만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검찰의 재량권을 가지고 어떤 리드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따라야 되는 입장이지. 기본적으로 따른다. 지금 그걸 안 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검찰에서 설마 그런데 불법한 무슨 위법한 이런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로 보는데요. 그런데 건강이 좀 안 좋다는 얘기가 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었었죠? 제가 그건 그렇게 한 거죠. 특별한 사정이란 게 뭡니까? 아니, 그거는 우리 김 변호사님도 많이 아실 텐데 저희 법조인들의 상당히 입에 익은 용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법조인들은 약속을 상당히 중시하거든요. 구속력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주 예외적인 사이.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뜻하지 아니한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의 신뢰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말이 왜 나갔냐면 제가 아침에 기자분들에게 풀을 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검찰이 지정하는 일자에 적극 협조할 것이다.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느 언론인들이 적극 협조한다는데 얼마나 협조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오겠다고 어떤 인감도장이라도 찍어서 나오겠다고 갔다가 찍어서 보여줘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좀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냥 적극 협조하겠다는 것보다 더 강하게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제가 대통령님께서 안 나오신다는 취지가 아니니까 가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석하실 수사에 응하실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신뢰하셔도 됩니다. 마음 편히 가지십시오. 이렇게 막 보내줬어요. 그런 취지에서 얘기했어요. 어떤 기자인지 모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극 협조한다는 그 워딩을 그 특별한 사정이 이 놈들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안 나오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참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이제 손봉규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감한 것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변호사니까 조금 민감한 질문을 좀 드리자면 사실은 이제 저희가 검찰 단계부터 입회에서 수사를 받을 때에 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사실은 조금 예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가 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말 것이냐 구속수사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인 시각에서 보게 되면 일단은 뇌물을 공유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공범자라고 묶여있는 안종범 수석 최순시 씨 이런 부분에 대한 다 이렇게 영장이 발부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변호인 입장이라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수사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이야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들로서는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이라고 하면 다 이야기를 해주고 가족들한테 조금은 알려주는데 혹시 이제 손봉규 변호사님도 그런 부분에 대한 변호인 당에서 어떤 준비나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냉정한 어떤 평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준 것인지 왜냐하면 이제 탄핵 선거가 당연히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런 이야기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드린다는 게 그런 상황까지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또 고려도 하고 있고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도 하고 있고 말씀도 다 드렸습니다. 전혀 뭐 얘기 안 하고 있고 그런 게 아니고요. 당연히 그건 고려가 돼야 되는 거죠. 지금 법적으로. 그 상황 구속까지도 상황을 감안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저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때 조사를 하게 될 때 변호인이 한 명만 입회를.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수사 자체가 9시 반에 갇혀서 시작을 했는데 10시 반에 끝나겠습니까? 최소한 저희가 보기에는 그날 밤 10시까지는 하고도 남을 걸로 보여집니다. 12시간 이상. 그 정도가 되는데 변호사 한 명이서 딱 계속 그렇게 그걸 입회한다는 것도 그 변호사도 무리고. 그러니까 한 시간마다 한 번씩 변호사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입회를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무엇을 조사, 검찰에서 지금 어떤 사건을 조사하느냐에 관점을 맞춰서 지금 어느 부분, 안정범 수석과 관련된 부분이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변호사? 최순실과 관련된 부분이냐? 그러면 어느 변호사? 이렇게 사건, 검찰이 지금 조사하고 있는 그 사건이 뭐냐에 따라서 입회하는 변호사를 배치할 건지. 아니면 그냥 시간, 시간, 시간을 1시간 단위로 조사해서 이렇게 변호사를 로테이션을 할 건지. 이건 어떤 식으로 해야 가장 효과적인 입회가 될 건지. 그건 지금 차후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인데. 입회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지금 많아서 입회 문제는 지금 그렇게 아주 깊게 논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건 당연히 검찰에서 어떤 질문을 할 것이며, 그런 질문이 들어오면 어떤 답을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게 박 전 대통령하고 긴밀하게 소통도 하고 같은 자리에서 그런 거를 논의를 해야 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건가요, 작업이? 그렇다고 봐야죠. 그리고 그 작업을 오래전부터 해온 사람이, 유영아 변호사는 오래전부터 해왔잖아요. 그래서요, 지금 계시는 선임된 변호사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반 사람이 생각할 적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사안에서 조사를 받을 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표현들을 엮이지 않도록 답변을 잘해야 되잖아요. 답변 안 해야 될 거면 안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해서 유도 질문 너무 하지 말아야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옆에서 조언을 해줘요. 그래서 좀 아주 수사통에서 아주 실력이 정통된 그런 또 아주 전관이라고 할까요? 이런 그런 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런 정통 수사검사 주식,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간부 출신 검사 출신의 그런 변호인이 좀 안 보여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을 대부분 다 기자님들도 그렇고 선임계를 낸 변호사를 자꾸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선임계를 내면 검찰청에 출입을 할 수가 있고 또 의뢰인이 조사받을 때 입회도 할 수 있고 하지만 변호사가 꼭 그것만... 는 아니거든요. 꼭 선임계를 내야만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문도 할 수 있고 자기 의견도 써서 줄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의 또 변호사를 또 자문해 줄 수 있고 저희 변호사를.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요즘 뭐 여론조사에서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샤이 보수다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정적으로는 보수층이면서도 또 심정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탄핵을 거부하면서도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든가 반대표를 둔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검사장을 지내셨다든가 법원장을 지내셨다든가 이런 법조계의 거물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돕고 싶은데 내가 선임계를 내서 그걸 만천하에 내 이름이 알려지면 지금 분위기가 사회적 분위기가 그분들 용어로 말씀드리자면 마녀사냥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가 내 이름을 이렇게 내보이기까지는 좀 그렇다. 그러나 나는 돕기는 돕는다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름이 거론되지 않고도 유력한 법조인들이 주변에서 도와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많다 그러면 또 오해 소지가 되니까 몇 분이 도와주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최순실 씨 변호사인 이경재 변호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내용을 일단 보고요.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목이 다 쉬었더라고. 봤더니 대성통곡인 건 아니고 그냥 많이 울었대. 장시호가 그걸 듣고는 표현을 그냥 대성통곡이라고 하니 최가 쇼하는 걸 같이 비춰질 수 있지 않겠느냐. 많이 울었대요. 많이 울어가지고. 그래서 목이 아마 쉬어서 제대로 말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자신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참담한 일이 일어난 게 대해서도 말할 수 없는 그런 후회막급한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자꾸 오해를 하는데 법적 책임 여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냐. 최순실 씨가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재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내가 따른 게 잘못이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것까지 이렇게 이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얘기하는 것은 수사의 어떤 어떤 느낌이 줄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누구나 자기가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고의는 고의, 교사면 교사, 방조는 방조, 사주면 사주라는 이런 법률적 용어가 구사되지 않았습니다. 주로 방치, 조장 이런 비법률적 용어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판단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저 최순실 씨는 물론 자기가 여러 가지 잘못한 것도 느끼고 또 대통령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대성통곡을 했겠지만 대성통곡을 했다고 해서 자기가 이렇게 말하자면 죽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살아야 한다 생각하죠. 그러니까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좀 얘기하는 측면이 있다. 아니 왜 그러냐. 안정보원 전 수석도 그렇고 최순실 씨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대통령의 지시로 지금 했다라고 법정에서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그게 꼭 법률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명확하게 죄가 밝혀진 거 아니냐. 그렇게 하기에는 사안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번 검찰 조사에서도 그 부분도 준비를 물론 하고 계시겠죠. 좀 중요해 보이는데. 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물어보시면 다 얘기해버리면 이거는 진짜. 알겠습니다. 수사라는 것 자체가 수사라는 것 자체는 비밀성이거든요. 이 수사 전체가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비밀적인 과정이고 재판에야 공개지만은. 그래서 물론 수사관은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는 자기가 피의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수사 경과를 브리핑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알려줄 수가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의뢰인에 대한 이런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하고 보호하고 의뢰인을 좋게 가게 돼야 하는 입장에서. 할 말 안 할 말 뭐든지 그냥 다 그냥 아무거나 다 그냥 국민이 궁금하면 다 한다고 해서 여기다 다 방송하면. 그건 이건 아니죠. 수사에. 알겠습니다. 검사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소환이 닷새나 남았고 그 고충은 충분히 이해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렵게 나오셨으니까. 삼성동 자택 앞에 지금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데 그 동네에서는 논란이 되기도 하고 이분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세요? 뭐 참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떠오르는데. 참 얼마나 안타깝고 그러시면 저렇게 와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러시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데 요즘 또 여론이 따갑더라고요. 아이들, 동네 아이들이 저기 학교 가는데도 방해가 되고.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으니까. 시끄럽고 그런데 언제까지 저럴 거냐. 주변 사람들한테는 피해가 아니냐. 그런 면도 있고 한데 참 그렇습니다. 어떤 대규모 불법 시위라든지 또 지속적인 어떤 시위. 그리고 몇 년 지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에 난리가 나서 그냥 격분했던 시위. 그런 시위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민원을 넣고 재산적 피해를 보고 민원을 넣고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별다른 말이 없던 일부 언론이 지금 저 상황에서는 마치 삼성동에서 무슨 큰일이 벌어져서 수많은 국민이 도탄에 빠진 것처럼 너무 또 이러니까 그것도 좀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문근규 변호사님하고는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